너무 행복한 마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윤이랑 창서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뭐? 따라지 않겠는데 커피이랑 잘 안다 vois! 숨 한 살인데 얼마 안다? access 17살인데? 18살인데? 네 응 창서 봐 이제 열심히 전화해보자 네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섭이 작년 야구전에서 여자친구 생겼데요 우우우우 końaver 저거 다 얘기해도 돼요? 30살 째 까먹었다는 것 ㅋㅋ 이거 통화 결혼한거 결혼할거같이? 해내면 바뀐다 오우우 본인이 그러셨나봐요 자기야 나 아니야 강민호таки 장점 세가지 3 2 이..이..없어요?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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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해주시고 어떤걸 구체적으로 잘해주세요? 되게 잘 챙겨줄 수 있는 네 영원한건 없어 한번 봐봐 떠나왔잖아 형이 영원한건 없어 너 영원한은 푸른필거 같아? 저리서 빨간필로 바뀔수도 있어? 인생에 응원가 모른다니까 지금 엣지 결혼할거 같아? 세번 바뀐다 이잉 자기 아니야? 하하하 자기야 나 무책히 불렀어 진심이야 비끄러지지 그치 보지마 방송 안좋아 오구요 aja 만두 휴대전 식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